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을 택하셨어요 그때 황제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베들레엠으로 올라오지요 그런데 호적하라 명이 떨어지니까 많은 타양에 살던 사람들이 베들레엠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늦은 오후나 아니면 밤이 다가오는 늦은 시간에 베들레엠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못 구했네요 그래서 아마 그 남편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겠지요 참 얼마나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지금 만삭의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젊은 부부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돈이 많았다면 어디서라도 방을 구했겠죠 그런데 참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부모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왕이시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잖아요 왕으로 오셨으면 마땅히 왕궁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왕궁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들이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으니까 그 당시에 그 왕궁에는 해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해롯은 이둠의 족속으로 은밀하게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해롯 가문의 왕자로 태어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롯의 왕궁에 태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궁에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롯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왕으로 그 왕궁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해롯이 사실 깜짝 놀랐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해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뭐야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났다는 거야 왕은 자기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해롯 대왕은 아주 잔인한 왕으로 자기 아들들 중에서 세 명의 아들을 역모죄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왕 자리를 지키려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이고 그러면 그 왕이 났신 곳에 찾아가라 그리고 어딘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래놓고는 어떻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를 추정해서 볼 때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마도 15에서 20명 정도의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온 동네가 우름바다가 되었겠지요 어쨌든 이 해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겁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해롯이 왕이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왕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내 삶의 왕이 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왕의 복음하는 책이 있어요 스카스 맥라이트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번역한 우리나라 출판사가 아주 진보적인 출판사라서 제가 잘 안 봅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 제가 찾아보는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거의 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스카스 맥라이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구원은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의도한 결과이다 말이 어렵죠 보통 번역하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떼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그 이야기 속에 결국 왕이 오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오셔야 되고 그 왕이 이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고 왕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아 그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은 어떤 그 마지막으로 일어난 어떤 열매 결과 의도한 결과이다 결과이지 이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구약 전체에서 왕이 오시기를 기대했고 이제 그 왕이 예수로 오셨고 그 왕을 나의 삶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성경인데 내가 이미 왕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또 우리의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죠 내 고집이 살아나죠 내 생각이 살아나죠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주님께 통치권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위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초대 교회 때에 초기에 특히 네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우리에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내 마음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네로가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느냐 예수는 내 마음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는 모든 만유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로가 통치하는 영역에까지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마음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시지 않은 더 큰 이유가 뭐냐 이미 그곳에 왕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이미 왕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싶다면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한 종교인의 집에 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종교인은 바리세인이죠 대제사장은 사실 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바리세인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라는 의미가 분리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다가 세부사항까지 달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일이 뭐냐?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예를 들죠 안식일에 닭이 달걀을 낳으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신경 써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들만의 리그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종교적인 수준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깨끗하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 종교인들은 정말 기겁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기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어울려 놓으시고 밥도 먹고 그들 표현으로 희희덕거리고 노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대답하시죠 9장 11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바리세인의 집에 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이 경멸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바리세인들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독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 이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 말씀을 받지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영 반갑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게 종교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바리세인의 집에 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하면 나에게도 그런 바리세인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바리세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일회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친 아이다 그 바리세인의 기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이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신앙이 화석화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새신자들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 설교를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저한테 설교를 오래 듣다 보니까 굳어질 수 있죠 기대감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은 아이고 30일 이번에 우리가 감사운동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굳어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아 뭐 또 교회에서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인 이 종교인의 모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바리세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종교인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멀리 들어있는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종교인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구유에 나셨던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뭐 그런 왕궁이나 종교인의 집은 아니더라도 좀 평범한 사람의 집에 오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구유에 오셨어요? 좀 이왕이면 깨끗한 방이 있는 그런 곳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참 무능했으면 그 만삭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방을 못 구해가지고 그 짐승이 있는 우리 깐에 거기 천막 하나 쳐놓고 무슨 천 하나 쳤겠죠? 천으로 이렇게 가림막 하나 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마 그렇게 우리 깐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나셨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립니까? 아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 빅뉴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막 전 세계 방송국에 난리가 난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이라면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조금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양 틈에 자는 목자들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아 참 아름답죠 그죠? 양 틈에 자는 목자들 노래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말 낭만적이야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집에서 못 자고 지금 양들하고 자는 사람들 참 철양한 신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렇게 아주 낮은 계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찾아오는데 만약에 왕궁 같으면 들어갈 음두를 내겠어요? 아니 그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 좀 일반 평범한 집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양 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면 온몸에 양 냄새 똥 냄새가 날 것인데 그런 사람 안방에 들어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집 안방에 지금 양 틈에 자던 목자들 들어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나셨던 거예요 이 목자들이 구유에는 우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양 냄새 똥 냄새 나도 거기도 어차피 말 키우고 소 키우는 데니까 말 냄새 소냄새 말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데니까 이 목자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천 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천 이렇게 걷어제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낫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이 구유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유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 어느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틀림없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말한 아기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없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세상 어느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겠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천사들이 말한 그 아기라는 거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데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에게 나오는데 조금 더 그립김 없이 나오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는 데는 조금 더 문제가 없어요 형제운동 19세기 초에 막 일어날 때에 아주 초기에 사실 그 초기에 지도자들은 상류층 아니 아주 상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모일 때에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파넬이었나 그 집이 이 사람도 이제 귀족이죠 귀족 그러니까 아주 호화주택이었어요 거기서 한 6개월 모였나 그러다가 다른 장소로 임대해서 옮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호화주택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아무리 천하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조금 더 자존심 안 상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나는 데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주님 구유에 나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반을 맡고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나오는 아이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얘야 교회에 나오느라 예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안 나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예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교회에 와야지 이 아이가 선생님을 아주 조심스럽게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양말 안 신고 가도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양말이 있지만 다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 아빠가 이 아이에게 예 교회는 점잖은 곳이니까 양말 안 신고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나왔던 거죠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안으면서 괜찮아 예수님도 구유해 나셨거든 예수님도 구유해 나셨거든 그래서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만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혹시 양말 안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아니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됩니다 그냥 내 살던 실패한 모습 내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도 있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은 구유해 나셨으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가난한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와 노임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신 거죠 단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 마음이 왕궁에 있는 사람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또 높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겠죠 왕궁 부기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에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 냄새 나는 우리 깐에 들어가겠어요 또 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그 구유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껍데기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낮고 낮은 마음으로 와야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왕궁에 오실 수도 있고 거룩한 종교인의 집에 나실 수도 있는데 어째 그리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도 좀 제발 그렇게 살라고 그 세상에 허황된 명예 권력 부기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하라고 잘난치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려면 왕궁에 가지 마세요 그 안 계셔요 우리 주님 왕궁에 안 계세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 안 계세요 구유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께 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